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이번에 모질방은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신축 3룸이고요.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면은 신발장 있고 따로 중문은 없고요. 이천의 월 75인 신축 3룸입니다. 자 여기가 거실 공간, 주방 및 거실 공간에서 거실 부분이고 창은 이렇게 이중 샤시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보면 채광이 아주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 냉장고 들어가는 곳과 깨끗한 싱크대 부엌 공간을 보시고요.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 방이고요. 안쪽 방은 벽의 양쪽의 창이 이중 샤시로 나와 있어서 환기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현관에서 오른쪽에 있는 안방입니다. 이 방은 이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베란다 거실과 같은 쪽으로 나 있어서 색안과 환기가 좋고요. 이런 식으로 무드등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